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반소기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다윗은 가정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누군지도 성경은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말하기를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가정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로 세우는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지만 가정에서는 그야말로 천덕구리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는 비록 버림받았고 형제들에게 부모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천지만물을 지우시고 천지만물을 지금도 역사의 흐름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의 합판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다윗의 생애를 한 가지로 버려주는 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 만군의 여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요렇게에 나온 내 심장은 미야가였지만 내 나정은 심히 참대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도 30년 전에 김평화가 미국에 들어올 때 미국에 가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미국 땅에 처음에 와가지고는 예, 정말로 기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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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국 땅에 와서 일하고 그 주에 5분 50을 받았습니다. 시간당 5분 50을 받고 152분을 받아서 11조를 그 당시에 약 17분을 11조를 냈습니다. 그게 제 미국 역사의 처음으로 시작한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는지 과거를 뒤돌아보면 해야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민선상에서 같이 출발하였던 우리 많은 사람들 저와 함께 출발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도 그 사람들 가운데는 자녀가 교도소에 있는 가정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무기징역, 둘 다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출발할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앞으로 축복받을 사람인지 앞으로 흥할 사람인지 성공할 사람인지 출발해서 입장에서는 그거를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감히 믿는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죄인이 흔하고 죄인이 잘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저들은 속히 세단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속히 패임을 볼 것이라고 10편, 37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어린 시절에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전에서 양돌이나 치고 그저 곰이나 사자고 하면 그거 맞고 그런 호들렛을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군대도 못 갔습니다. 자기 형들은 심장도 좋고 용맹하고 자기 형들은 다 그 가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대도 가고 사울랑에 눈을 띄고 해서 다 이렇게 세임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세임받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호의 5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다윗이 점점점 강성한 자가 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만들어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점점점 강성하여 집니다. 결국은 보면 믿음의 사람이 잘 되고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잘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잘 되고 말선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결국 우리가 이렇게 27차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은 사우랑을 비롯해서 44명입니다. 남교단은 25명 북이스라엘은 19명 왕으로 이어졌습니다. 44명 왕이 등장하였지만 이 총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세임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왕은 몇 사람도 안 됩니다. 이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왕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왕들 가운데는 네 종료로 분도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은 왕들 처음엔 잘 믿었으나 나중은 하나님을 떠난 왕들 처음은 형편없었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은 왕들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왕 네 종료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도 하나님 잘 믿었고 끝에도 하나님 잘 믿었고 그리고 후세에 있어서 그의 자선들도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저 마지막 왕 스물다섯 번째 왕 시득의 왕까지 요다 자선 중에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스님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10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의 고백대로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고한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의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10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먹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 다윗에게 찾고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먹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리더십이나 지도자나 전쟁에 나가서 싸움하는 거나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믿음의 이 그릇 부분에서 한 부분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먹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고백하였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고백대로 인생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미래는 신앙의 고백대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삶에서 노쾌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게 관섭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역사를 다스리시고 역사가 좌측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라 하면 역사는 우측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세상은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다윗아 너는 강성한 자가 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다윗은 강성한 자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좌파 목사님들 좌파 장롱님들 좌파에 속한 사람들 만나면 여러가지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첫째 좌파를 하지 말아야 하나님은 좌파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좌파를 하나님은 축복하신 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좌파를 기뻐하신 대로 없습니다. 좌파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세계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역사에서 보면 좌파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거나 흥하거나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좌파 라인에 섰다면 그는 뭡니까 폐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축복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자기가 결정했고 자기가 선포했고 자기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좌파를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특별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좌파 집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좌파 선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 너 그거 하면 망한다. 여러분 좌파가 첫 번째 하지 못하는 건 빵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빵 문제를 지금도 좌파의 나라가 있잖아요. 추가 또 러시아 니야마 캄보디아 베트남 빵 문제를 해결을 해결을 못해요. 오늘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셨지만 영생교회 나가시는 장로님이 한 달에 두 번 세 번 저희는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98 년도에 러시아를 돌아갔습니다. 러시아를 선교하러 러시아를 돌아갔더니 러시아의 1990 90 90년도에서 91년도에 러시아가 무너졌잖아요. 옛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면서 제가 그걸 보니까 15개 나라로 쪼개져 나갔어요. 옛 소련이 15개 나라로 쪼개져 나갔는데 우크라이나 그중에 하나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카르스탄 이런 나라가 옛 소련 영토에 석하였던 옛 소련 나라였어요. 그런데 15개 나라가 소련에서 나왔습니다. 1998년도에 모스크바 이 한가운데를 가서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자기가 함께 선교사 일행하고 식당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5년 6년 지난 후에 거기를 가보니까 그 켄터키 후라이 치킨 그게 거기에 세워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먹으러 러시아 켄터키 후라이 치킨 집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서 7백에서 이렇게 치킨을 시켜서 먹는데 바깥에서 그 토로 러시아 사람들이 춥잖아요. 그 톨모자 여우모자 또 민크 코토 아주 정자라 최고급으로 러시아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켄터키 프라이 치킨 문에서 다섯 여섯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 사람들은 왜 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가 러시아 현재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먹고 간 찌꺼기 뼈다귀들을 주소로 온 거예요. 그걸 주소다가 집에 가가지고 먹고 남은 찌꺼기를 집에 가가지고 치킨탕을 끓여먹기 했어요. 그게 러시아입니다. 참 이름이 멋있잖아요. 이야 그 영광 서웠던 옛 영광을 누렸던 러시아입니다. 레닌이 공산혁명을 스탈린이 일으키기 전에 일으켜있는 동안 영화를 누렸던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입니다. 그 황제를 제거하고 저 황제 때문에 우리가 못산다 해가지고 그 모선들이 종들이 주인을 다 죽이고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70년 만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것도 한국사람들이 먹다 남은 그 뼈라기를 주워다가 집에 가서 뼈라기 국물도 먹지 못하는 자기 자식들을 그걸 끓여 먹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에서 그걸 주워가지고 뼈라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요? 그 여우토 이 빙크 여우 모자 빙크 코트 입은 그 정전한 신사양관들이 안 됩니다. 빵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빵 문제를 빵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일대는 잘 먹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중국의 신춘태기가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저 중국이라고 그런 나라 계속 자기가 기도해요? 그도 10년 남았습니다. 10년 후면 어쩔 수 없어요. 가는 세월 막지 못합니다. 신앙은 고백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나의 행사를 명확게 막혀라. 그리하면 너의 풍경하는 것이 우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과 하묵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목이 내게 말이라. 네가 전병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려버리면 네가 다시 흥하리라.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날의 미래는 운명을 우리가 소망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왕도 권력자도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야 그 나라가 잘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 가정이 잘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앗을 부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나무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떨개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릴 말씀을 그들이 떨어져 나가겠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요아는 오직 하나이신 요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고 손품을 다하고 힘을 다여 주노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일어날 때인지 누울 때인지 이 말씀을 강문할 것이며 이 말씀을 떨어지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봉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씨앗이 오픈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냈는데 말씀을 듣고 듣고 해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옥토입니다. 이게 옥토예요.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나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이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왕이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10년 20년 후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남겨놓고 가야 합니다. 저는 참 내가 이 세상에 남겨질 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비결 우리 자녀들이 잘되는 비결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을 갖고 만날 수 있는 게 뭔가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어딨어요. 안식일 고륵하게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거 감사생활하고 순종하고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다는 거 이게 최고의 인생으로 사는 길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다 한 발자국 더 발전해 나간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요? 한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천하를 얻었을지라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리 못하는 천하가 무슨 소리 있어요.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그에 얼마나 백배 천배로 국식이 너무 많아서 야 창고를 넓게 진짜 그리고 이 국식과 함께 풍성한 축복을 받았으니 오래오래 살자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국식 네가 넓힌 창고 오늘 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되겠느냐 아 무슨 무슨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보다 예수님 오시기간 천년 지금으로부터 삼천년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에 결론을 뱉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제 2월 첫째 쯤이라 큰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목표와 비전이 있는 자가 큰 일을 하는 것이오 목표도 없고 비전도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힘이 있고 열정이 있으려면 반드시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 8월 달에 시작한 이 기도회가 지금 일곱 번째 달에 들어섰습니다. 8월 달 2021년 8월 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박두서 사범님이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하늘음 앞에서 총기 드는 거 반대합시다. 이 법안 통과시킵시다. 하면서 서명을 받았어요. 이 총기 때문에 1년에 빌라델 대해서만 500명이 죽었습니다. 이거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민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러시다가 시간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저는 처음 봐요. 우리 강목사님이야 필라델피아 이장님이시니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처음 봤어요. 박두서 사범님. 들어오시는데 제가 박두서 사범님의 전후를 알았으면 감히 그렇게 못하죠. 그냥 곧바로 2단역 차기로 들어왔으면 저는 여기서 맞아주는 뻔했어요. 저는 과거를 몰라요. 사범인지도 몰랐고 운동하신 분도 몰랐고 흑인들을 현장에서 다섯 여섯 명을 한순간에 때려눕히고 제압한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에 그대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세요. 그런데 따라하시더라고요. 크게 그게 7개월째 오늘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두서 사범님이 한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김종환 목사님을 만나면 늘 교회 나가라고 교회 나가라고 전부 교회 나가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평신도 남자 대표로 박두서 사범님이 오셨고 여자 대표로는 헬렘 김 권사님이 오셨고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감사 여러분 여러분 지난 2월 4일날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이가 41%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그 사람에게 여론조사에서 퍼센트를 접는데 41% 이재명이 32%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이 정권 가지고는 나라가 안 된다.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49% 현대로 그냥 유지해 나가야 된다. 32% 지금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5년 하면서 가장 잘한 게 뭐냐 가장 잘한 거 한 가지 있는데 연예인이나 체육하는 사람이나 예술인이나 목사님이나 모든 종교인들 중에 좌파를 분명하게 다결했어요. 그거 하면 너무 잦았어요. 이 사람이 좌파인지 이 사람이 애국자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마귀의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정치하는 사람들 대학교 교수도 아나운서도 영화 배우도 체육하는 사람도 코미디언도 목사님도 장러님도 기업아님도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분명하게 그 사람들의 색깔 색깔이 드러났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숨겨지고 10년 20년 갔으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이 빌라델피아에도 분명한 목사님들이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목사님이신데 보니까 라인이 다 다르는데 분명하게 그 라인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좌파는 100% 많습니다. 보세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잡혀가 잘못된 거 내가 불신한 거 내가 하나님을 거룩한 거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려주시지만 그대로 있으면 아하이 얼마나 크게 범죄한 사람이에요. 아하이 죽고 아하이 아내가 죽고 이세벨이 죽고 그의 자녀 70명이 다 하나님이 내리칩니다. 70명 왕자들이 한 사람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씨를 말려버려요. 왜요? 우상을 섬기고 부기스날 나라를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져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저는 그저께도 여기 새벽 2시에 지나갔습니다. 새벽 2시에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벗을 기다리는 사람 전철을 기다리는 사람 집으로 일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 왜 제가 새벽에 나오느냐 하나님이 새벽에 그 시간에 거기서 나를 기다리게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새벽에 잠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야 김 목사야 니가 나와야 이 사람 구원 받고 이 사람 예수 영접하는데 내가 준비시켜놨는데 니가 춥다고 안 나와? 니가 평온하다고 안 나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요. 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시간에 고기에 제가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저께는 야야야 그러더라고요. 야야야 너 그거 뭐냐 그러더라고요. 목이니 사람아 전도지지 빌리빈 지저스 너 예수님 뭐냐 하면서 오믈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디얼로저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명접합니다. 나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참자고 있으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 김종환 목사님도 같이 나왔잖아요. 몇 번 몇 번 같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도 몇 번 같이 나왔습니다. 변화를 세계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면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밤에